내 이름은 잉여맨 대초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내가 과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까? 난 아마 안 될 거야 차베리가 가지고 있던 뮤츠 정말 강했단 말이야 안돼! 나와라! 뮤츠!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 거지? 맹둑 걸고 다시 병... 내가 그런 포켓몬을 이길 수 있을까? 포켓몬 마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지 말까? 난 아마 사람들 앞에서 패배당하고 이 웃음거리가 되겠지 엄마! 엄마! 얘가 왜 이래? 진짜! 여민아! 니 포켓몬 아니니? 얘가 나를 막 먹으대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 리자드 갑자기 왜 그래? 이거 왜 이러나? 잠깐만 리자드! 나 너를 공격도 안 해? 없구나! 리자드! 너의 포켓몬 트레이더율로서 내가 명령한다! 공격을 멈춰! 리자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구독! 아니 리자드 빨리 들어오라니까! 진짜 얘가 포켓몬볼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휴... 힘들어... 여민이 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댕 박사님! 제 포켓몬 리자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마도 그건 말이다 사람도 청소년이 되면 사촌기가 아이듯이 파이리에서 리자드로 진화하면서 사촌기 같은 게 온 모양이구나! 사촌기요? 그래 리자몽으로 진화만 한다면 말을 아주 잘 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댕 박사님네를 털어서 이상한 사탕을 얻어버리면 되겠구만 아 여긴다 이상한 사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명 훔쳐버려 아 여깄다! 어? 이 녀석이 춘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리자몽으로 진화면 말을 정말 잘 들었겠지? 자 그러면 리자드 우리 진화해보도록 하자 이상한 사탕을 줄게 자 리자드 이걸 먹어서 사촌기 같은 건 잊어버리라고 리자드! 어 리자드의 모습이 응? 응? 리자몽으로 진화하는구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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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야 왜 나도 얘들아 내 연구실이야 덱박사님 흑자몽이 되었는데도 제 말을 아직도 안 듣는데요 아직도 사춘기인 걸까요 야 너 포켓몬별로 들어오라고 이건 아무래도 사춘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요 그냥 리자드가 너를 개무시하는 거란다 하하하하하하 네, 네?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니가 아주 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포켓몬이 널 무시하는 거야 하하하하 내, 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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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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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러울 수가에에에에에에 저렇게 비웃는 것 좀 보이이니저게에에이? 야 너 나 무시하는거야!? 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핳 다만 니가 저 니자몽이 다른 주인이 있던 포켓몬이었잖니? 때문에 그 때문에 네 트레이너의 수준이 전 트레이너보다 낮으면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거지 어? 그러면은 제가 네 제목을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너의 포켓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너를 믿고 싸울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죠 하지만 넌 자신감도 너무 없고 맨날 찡찡되기만 하는 날 어떤 포켓몬이 널 주인으로 생각하겠니? 맞아요 요즘에 한번 치고나서 자신감이 확 줄긴 했죠 전 아마 안될거에요 그렇구나 그래그래 근데 여맨이 너는 배지가 있니? 배지? 그게 뭔데요? 그래 각 지방에 있는 체육관 관장을 이기면 그곳에서 배지를 주지 그 배지를 얻는다면 첫 멋있는 흑자명도 너를 아주 존경하게 될거야 그러면은 흑자명도 제 말을 듣겠죠?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체육관 관장은 엄청 강하겠죠? 그럼 오래전에 다들 포켓몬 챔피언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쓰요이 네? 오래전에 챔피언이었다고요? 허허허 나나 만들거야 그딴 약한 소리 나니까 포켓몬들도 너를 무시하는거야 아니 나도 너를 무시하고 싶구나 무시비 그래도 아니야 흑자몽을 내 말을 듣게 하려면은 나도 도전을 해야된다고 거기 댕 박사님 체육관이 도대체 어딨어요? 제가 한번 도장을 깨 보겠어요 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체육관은 으으음, 으음! 산 꼭대기 폭포 안에 동굴 체육관이 있단다! 그렇군요! 야, 흑자몽! 빨리 가자! 그만 무시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포켓몬한테 절대 무시받는 트레이너가 될 순 없어! 뿅! 하이, 도대체 어딨다는 거야? 어? 야, 리자몽! 같이 가! 아직도 무시하는구만 어딘가에 동굴 체육관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분명 폭포 안에 있다고 했었는데 설마 이곳이 동굴 체육관?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계세요 저 포켓몬 배지를 얻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맞나? 누가 봐도 신입 트레이너로군 여긴 무슨 용무지? 저 포켓몬 배지를 얻고 제 포켓몬들한테 존경심을 받을 거예요 존경심이라 그런 건 카리스마로도 충분한 법인데 좋아 아무튼 내 포켓몬을 보여주지 겨라 꼬마돌 좋았어 이 배틀을 이기고 리자몽의 존경심을 받겠어 카라! 겨라두스! 호호 겨라두스랑 꽤나 하는 녀석을 내보냈구만 자 저 녀석은 돌 포켓몬이니까 얼음 업리로 마무리하는 거야 떨어뜨리기! 너무 강하잖아 녀석도 꽤나 하는구만 얼음 업디 얼음 업디 떨어뜨리기 겨라두스 지면 안 돼 잘했어 겨라두스 조금만 치는구만 그 다음은 롱스톤이다 아니 저거는 크리스탈 롱스톤? 너의 겨라두스도 꽤 크지만 롱스톤이 더 크지롱 절대 지면 안 되지 얼음 업리로 가는 거야 떠들이기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이 맹독을 걸고 병생 첨월한다면 이 싸움 할만하다고 용의 숨결 급소름하렸다 좋았어 병생 천명이다 팬텀 마무리 이거 궁굴 체육관도 별거 없구만 팬텀으로 끝내버린다 내 비장의 포켓몬 거북왕은 그렇게 맘맞아지 않을 거야 하이도 케노 아니 팬텀이 한 방에 헐 이 녀석 별거 없구만 괜찮아 니자몽이 있으니까 니자몽이 내 말만 들어준다면 거북왕 정도는 금방 이길 수 있을 거야 니자몽 불꽃 세르다 아 니자몽 잠을 잔다고 니자몽 말 일어나 일어나라고 불꽃 세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녀석 못 참겠군 감히 이 G2녹대님을 보고 무시를 해 가라 메가 진콘 빰바밤 빰바밤 빰바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너는 포켓몬 리자몽 어 우리의 불꽃이 사라졌잖아 이거 엄청 좋아 어 리자몽 뿅 뿅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